안녕하세요. 제조건 주식 분석입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댓글 잘 봤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또 안전한 투자를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40분 넘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켜보는데 일단 약세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짚고 저도 정리를 하면서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나스닥이 3% 빠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그나마 선방하긴 했지만 일단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러시아 제재 관련돼서 오늘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석탄 비롯한 여러 가지 러시아산 물품들의 수입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 그런 영향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는 에너지 접종 이외에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긴축 우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죠. 계속해서 시장에 오를만 하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반전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같이 현재 시장의 괴롭힘 빠지면은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국채금리는 2.7%를 돌파했습니다. 연준이 목표치로 잡고 있는 물가지수가 2.5%인데 생각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괴리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4월 12일 내일은 CPI라고 해서 미국에서 중요한 고용지표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견줄만큼 중요한 물가지수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금리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 지표를 좀 봐가면서 이번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내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찌 내용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원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만 더 저점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6만 5천원, 6만 6천원 수준이면 일단 단기 저점입니다. 지수에 비춰봤을 때 빗대어 봤을 때 그래서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존목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뒤에 몇 개 말씀드릴 텐데 오늘 2차전지가 결국에는 무너지면서 2,700선을 무너뜨리고 2,69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일단 2,600선은 진짜 저점 2,700이 하향했을 때 2,650선까지는 일단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현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종목 어떤 걸 사야 되냐고 메일이나 카톡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카톡 멤버십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일단 저도 감 좀 잡고 다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종목들 몇 개 드렸는데 2,650선까지는 좀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선까지 분할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조금 시장을 4월 말까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업점 강세 예상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도 올랐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보면 1,200억, 1,300억 매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은 거의 시장에서 손을 뗐다시피 할 정도로 포지션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일 지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일단 워낙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단기간 해결되기는 힘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오랜만에 띄웠는데요. S&P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저점 찍고 반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200일 선으로 회귀하면서 지금 오늘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잠도 안 자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200일 선 찍고 반등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강한 음봉으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표 발표가 좀 더 우울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울하면 어쩔 건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급락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2650선까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스닥 하락폭이 더 가파른 그런 모습입니다. 16,000 넘보던 나스닥 지수가 지금 14,000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업종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IT는 일단 제껴두고 새로운 종목들로 가보자 했던 거였는데 나스닥 지수가 끝몰을 하락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큰 틀을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시장 상황이 이렇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많이 오르는 상태이고 달러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이럴 때 또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 금리도 오르고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달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빨간 선 여기 빨간 선이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지금 3일째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탈 후에는 반등이 반드시 있을 텐데 저점을 2591이지만 2600선으로 저점을 가상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구름대도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도 하향으로 이탈하는 상태고 물론 급락은 아니지만 내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야 나스닥이나 코스피 나스닥이나 S&P가 급락한다면 내일 또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보고 2650선을 가상의 1차 저점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이 2600선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건로 불구경하듯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면역은 생겨 있고 크게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횡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해드렸다시피 급등할 가능성은 낮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큰 틀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할 종목, 눈에 띄는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GS건설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200일선, 120일선까지 왔습니다. 빠진 이유는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이 거의 1타겟이다 보니까 중대재해에 관련돼서 매출이 20% 정도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당금 같이 설정을 해놔야 되죠. 사고 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인력이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감소를 어느 정도 온몸으로 받은 상태고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자재가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것도 평당 공사비가 300에서 400 언저리 했던 것들이 지금 500 뚫고 600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단가 자체가 올라갔지만 자재값도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시점에 폭발할 텐데 자재값이 오르는 대신에 집을 안 지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공사비에 녹여서 같이 이렇게 마진 폭을 일정하게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트상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예쁜 차트들만 본다고 하면 크게 돈을 잃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도 유튜브 관련돼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좀 위축되기 마련인데 아무튼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메리츠 화제인데요. 제가 앞서 금융업종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일단 한 달 동안 잠수 타면서 좀 잘 담았어요. 그래서 어제 마침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메리츠 화제랑 메리츠 금융주주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리츠 화제가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나 선순위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중순위, 후순위까지도 메리츠 화제가 거의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 경기 정권 바뀌면서 건설 경기 살아나는 거에 발맞춰서 메리츠 화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흐름이었어요. 앞서 GS 건설 차트랑 비슷한 그런 모양새였죠. 120일 전에서 눈치 봤었고 반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었고 한 3만원 후반대에 담아서 지금 약간 숨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루 이틀 급락한다면 시장의 조정을 받는다면 메리츠 화제에 여러분들도 일부 편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씩 또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또 편입,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에는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빠지는 건 당장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4, 5년 동안 잘 해오던 흔들릴 때 또 잘 포지션 구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 못도록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으로 방송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